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신용도를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. S&P는 한전에 대한 평정보고서를 통해 한전의 자체 신용도를 종전 BBB-에서 BBB-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S&P는 연료비 급등과 제한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한전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설비 투자를 위한 차입금 확대로 재무지표 또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다만 앞으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근거로 한전의 장기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AA로 유지했습니다.